너네 이제 아빠랑 캠핑 갈 건데 1번, 아빠랑 같이 가서 텐트를 친다 2번, 너네끼리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사올래? 나 맛있는 거 사올래 더 같이 사올게요 같이 사올 거야? 아니 돈 가져가야지 돈 가져가야 돼 네 네 맛있는 거 사고 고기랑 삼촌이랑 종이컵을 사야 돼 고기랑 삼촌이랑 종이컵 아빠는 텐트처럼 간다 이따 봐 41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때가 좀 자기 자율성 또 의지가 좀 세지는 것 같아요 뭘 하나 만들어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캠핑은 크게 위험하지 않는 한은 하고 싶은 거 물어보고 아이들한테 좀 자율성을 많이 줄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야 어머니 거기 주문이 있어요? 아니 아직 안 왔어요 아니 어디 가요? 도마트요 도마트 가요? 응 아빠의 미션 캠핑 장보기 예산 먼저 확인하는 치밀한 사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해 볼까요? 예bay You dig a lot 나라 쌓아라 나라 다음에 묵사할거지 엄청 무겁는데 아유 무겁다 아유 무겁다 그래 사오라고 해주 고기, 도리, 상추 상추 있어요? 상추 상추? 네 어디요? 고기 어디 있어요? 고기 고기? 네 고기 고기 가야 돼요, 돼지고기 사야 돼요 뭐 해 먹을 거예요? 캠핑 가야 돼요 이거 돼지 이거 뭐예요? 이거는 갈비 갈비 그냥 고기를 사가세요 종이컵 있어요? 네? 종이컵 종이컵이요? 네 저 쪽에 가면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흥 왜? 어 이거 우리 거 어디? 어디 좀 우리 저울 할까? 이거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이모, 대인공은 어디 있어요? 대단해요. 됐다. 형! 형, 내가 아주 잘해줄게. 형, 내가 아주 잘해줄게. 봐봐. 봐봐. 진짜 봐봐.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묻혀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너의 마음만 해먹을 힘이 돼. 너의 마음만 해먹을 힘이 돼. 너 어떻게 우여가서? 너 어떻게 우여가서? 나도 힘이 약해. 안 돼. 근데! 이거, 이거야. 이거 어때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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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 해볼게. 보이?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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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됐다. 됐다. 바쁘. 이거 엄마예요, 엄마. 언제 왔어? 네. 너무 착하다. 오이. 같이 구멍 맞는데요. 구경 왔어요? 네. 아빠는 없어요. 다른 거 놀러 가요? 이거 장 봐가지고? 네. 응. 너무 좋겠다. 누구랑 가요?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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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나 이만큼 탔어. 아니, 뭐? 도미컵 안 떴어요. 도미컵 어디 있어? 도미컵은 없네. 도미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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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커. 도미커가 어딨는데? 도미커? 도미커? 탈타. 탈타타. 이거요? 얘! 나 종이크 사자 줘! 종이크!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어도! 종이크! 나 종이크 사자! 이거 엄청 길어는 거고! 이거 종이크 맞아요? 그거 종이크 맞아요? 맞아요 근데 큰 거 필요하지 않을까? 문을 달아 놓으려면? 아니야 종이크예요 이거? 나도 있는데 얼마 있어? 나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사는 거예요? 하나만 사는 거예요? 네 이거 계산하고 가야지 이거 계산하고 가야지 이거는 계산했잖아 이것도 해야지 3만원 봐 3만원 3만원 있어? 노란색이예요? 아니 녹색깔 3개 녹색깔 3개 녹색깔 3개 줘야 돼요 아니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봐봐 이거요? 이거 녹색 파란색 말고 녹색 어디있어? 두 개 더 줘야 돼 녹색이 또 없는데 녹색이 또 없어? 네 그럼 못 사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주면 다 줄 거야? 응? 언제 줄 거야? 뭐? 기상 끝 잘했어 응 한편 3남매와 나들이에 낳은 동물삼촌은 낮잠 재우기의 안창인데요 야 할리우드 아빠 비주얼 못지않네요 아 아 아 아 설화 여기 앉아 아니 따라가 그러면 삼촌도 앉을 테니까 설화가 밀어주세요 삼촌 무거워 삼촌 무겁지 밀어주세요 그래도 똥강아지들 아빠했다 우와 아빠왔다 똥강아지들 와 아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 동국아빠 평소 운동복만 입던 동국아빠 맞나요? 아빠 아빠 왔다 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 아 그래 탔어 아빠 왜 이제 오고 있어 와 와 아빠 왔다 와 아빠 왔다 잘 놀고 있었어? 아빠 죄송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아기띠가 이제 잘 어울리시네요 이제 삼촌하고 잘 놀았어? 어 어 어퍼어퍼 하러 갈래? 어퍼어퍼 하러 갈래요? 네 어퍼어퍼 하러 갈 사람 가자 어퍼어퍼 갔고요 가자 어퍼 어퍼 봐봐 잡아 봐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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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랬어 솜닫고 털어봐 털어봐 털어 옳지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대박아 역시 아빠다 가자 어 고심해 곰아 가지고 갈 거야 고심해 여우가 가봤어 안아줬어. 안아줬어. 땅이 그랬어? 땅이 그랬어? 딱 나빴다, 그치? 맞아, 딱 나빴다. 무서워, 아프겠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138화. 강하고 담대하게. 우와, 물 봐. 가자, 이리 와. 여기 애기들 수영장, 여기 있어. 조심스럽죠. 가자. 가자, 들어가. 생일장 한번 나와볼까? 아니야, 아니야. 대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있지? 감사합니다. 자, 하와이에 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우와. 귀 아파했다. 자, 대박이가. 대박이가 하와이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만듭하는 동안 누나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좋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너무 많이 여왔나요? 같이 하하니 왜요? 쉽지 않나요? 괜찮아요. 아, 부분, 아, 부분은 다행히. 아빴. 아빴. 아빴, 아빴. 아빴, 아빴, 아빴. 아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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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빴. 아빴. 아빴, 아빴. 아빴. 아빴, 아빴. 간다. 앗, 아빴. 간다. 선아, 한 번 또 할 거야? 알았어. 가자 이제, 시스로. 형, 대교 하나 하시죠. 응, 아빠. 무리에 떠 있는 공주님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두 명의 영웅. 얘들아, 기다려. 삼촌이 갈게. 아빠가 먼저 갈게. 삼촌이 갈게. 빨리 나 기다려. 포항 물개 동북 아빠와 만능 스포츠맨 동욱 삼촌. 과연 해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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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어, 어디야? 어, 어디야? 이겼어. 삼촌이 접수. 좀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거를 이게 뭐라고 막 죽자 살자 했지? 승부욕이 또 발동해서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약간 미안했어요. 어, 네 소리야. 어, 네 소리야. 어, 네 소리야. 어, 꼬꼬다. 꼬꼬, 안녕. 꼬꼬야, 안녕. 안녕. 이거 봐라, 대박. 지금 삼촌이 하는 거야,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안녕. 우와. 날아오른다. 이쪽으로 오라고 할까? 알았어. 한번 가까이 오라고 할게. 이리 와. 꼬꼬 가까이 와. 더 왔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와, 더 온다. 왔다, 왔다. 와, 가까이 왔다. 내린다. 꼬꼬가 내린다. 꼬꼬가 내린다. 야, 꼬꼬 잡으러 가봐. 잡으러 가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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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점프 가서. 안 돼. 점프해봐. 다 할 수 있어. 천하야, 천하야 가서 점프해. 대박이다, 점프. 대박이다, 점프. 점프해. 점프 잡아 봐. 내라. 빨리 내리라 그래? 자,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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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내려와라. 왔다. 가보세요, 가보세요. 우와. 안녕. 여기 떡물이다, 떡물. 삼촌, 여기 선물도 하나 놨지. 여기서, 여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봐. 이거 어서. 이거 열어볼까? 우와. 삼촌이 선물이다. 자, 배꼽속.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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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좋아. 하나 씨가 뭔가 빠르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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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팔찌. 이거는 팔찌. 대박이 거는? 대박이 선물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대박이 빠르라. 대박이 빠르라. 대박이 빠르라. 대박이 빠르라. 제일 좋아하지. 대박이 나들. 여기 있네. 그래서 아빠는 이거 두는 줄 알았거든. 여기 있지. 대박이. 부러졌다. 이거는 삼촌도 빌린 거예요. 대박이. 빠르라. 대박이 빠르라. 대박이 빠르라. 대박이 빠르라. 대박이 빠르라. 야 뭐야. 야 삼촌 선물 버린 거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아빠. 아빠. 대박이. 나중에 크면 이거 운전해보자. 그래야지. 맞았지? 네. 이거 운전해보자. 크면. 오 비행기 간다 비행기. 비행기 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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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행기 저거. 자 봐봐. 자 비행기 지금 같이. 아빠가 쫙 보내고 있어. 지금 하와이로. 안녕. 대박아 저기 비행기 안녕. 아빠 날고 있어. 이거 지금. 봐봐 보이지? 아빠 비행기 왔다 갔다는 사람이야. 봐봐. 지금 사라졌다. 그렇지? 저 봐 꼬꼬도 있네. 꼬꼬. 꼬꼬도 날고 있어 지금. 봐봐. 꼬꼬 있네. 꼬꼬 있네. 꼬꼬 사. 대박 꼬꼬. 꼬꼬야 어디 갔지? 꼬꼬 어디 갔지? 꼬꼬야 어디 갔지? 꼬꼬야. 꼬꼬야 어디 갔지? 꼬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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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 구하자. 꼬꼬야. 장보러 가야죠 제가. 아니 너무 이기려고 제가.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의 승부욕 건너가 아니라. 갑자기 막 승부욕이 또 그게 뭐라고. 장보러 갔다 올게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삼촌이 좋아 아빠가 좋아. 지난 4월 예상밖의 결과로 충격을 안겨준 대박이의 애정도 퀘스트. 대박아 누구한테 올 거예요. 대박아. 동욱 삼촌의 3대0 완승. 대박아. 아빠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대박아 동학생 때 선대 걸 줄게. 대박아. 삼촌이랑 있을 거예요 아빠랑 있을 거예요. 삼촌이랑 있을 거예요 아빠랑 있을거에요. 대박이 이리 오세요. 누구? 누구한테 올 거예요. 대박이 이리 오세요. 난 그래 자 한 번만 한 번 detalых이니. 진짜 부탁할게요. 대박이 이리 오세요. 누구? 누구한테 올 거예요? 대박이 이리 오세요. 누구? 삼촌 아빠 이리 오세요. 누구? 누구한테 올 거에요? 삼촌 아빠 일로 오세요 대박아 바나나 좋아요? 삼촌이랑 놀 거에요? 다시 해볼래? 다시 해봐? 다시? 알았어 다시 대박아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 더 기회 줄게 잘 생각해 알았지? 누구한테 올 거에요? 삼촌이랑 놀 거에요? 누구한테 올 거에요? 누구한테 올 거에요? 누구한테 올 거에요? 누구한테 올 거에요? 삼촌이랑 또 있을 거에요? 꼬꼬랑? 꼬꼬랑? 꼬꼬랑 꼬꼬랑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대박이 누구랑 놀 거에요? 누구랑 놀 거에요? 누구랑 놀 거에요? 누구랑 놀 거에요? 잘 생각해 똑같이 대박아 삼촌 잘 생각해야 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대박.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설아한테 갔어. 설아야 웬일이야? 설아. 그거 웬일이야? 좋아하는 거 봐. 자, 다시 한 번 더. 자, 한 번만 아빠한테 와라.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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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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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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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한테 와라. 누구한테 올 거예요? 누구한테 올까요? 아빠. 이리 와. 한 번만 더 넣어주잖아. 어? 아빠한테 던져주는데. 어? 어? 저기 꼬꼬 잡고 가. 꼬꼬야. 가자. 한 번씩 다 갔어. 아빠가 몇 꼴찌네, 근데? 아빠가 몇 꼴찌네, 근데? 삼촌, 그 다음에 꼬꼬, 그 다음에 설아, 수아, 그 다음에 아빠야? 알았어. 자, 우리 해 떨어지기 전에 설아야, 수아. 아빠랑 우리 장 보러 갔다 오자. 대박이, 몰래 갔다 온 거예요, 알았죠? 대박이는 삼촌이랑 놀자. 삼촌이랑 놀자. 금방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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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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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우와, 그렇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대박아, 그렇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빠가 대박이 맛있는 거 사서 올게. 삼촌이랑 좀 놀고 있어요. 삼촌이랑 놀고 있어요, 이리 와요. 삼촌이랑 놀자. 네, 이리 와요. 삼촌이랑 놀고 있을게요. 아빠, 다녀오세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배꼬, 아빠. 어, 아빠. 아빠하고도 있고 싶고, 삼촌하고도 있고 싶고. 어떡해, 어떡해. 이게 무슨 밀당이야. 어디 갈 거야? 아빠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잠깐 놀게요. 어떡할 거야. 어디 갈 거야? 힘이 나네요. 10. 10. 10. 뭐하냐? 필리핀 대호aan 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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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야 아빠도 저렇게 화려했던 때가 있었다 막 피가 절절 끓는구만 아주 그냥 우리 쟤들은 애기 낳고 갈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요즘 너는 뭐 쟤들은 너는 뭐 모르지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 괜찮네 이렇게 끼고 올라왔어? 최연소 힙합 베이비 정말 귀여운데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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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볼거야?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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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좋아하잖아 애기 좋아하잖아 베이비 슈링그에 샀잖아 좋죠 삼촌 수고했어 연결고리 잘 돼 수고했어 수고했어 식사 다른 아빠를 닮은 다음에 딸은 아빠를 닮으면 큰일인데 잘 나오는거 같은데 유인 애기 도착 조효야, 우리 삼촌 언제 애기나 할 거 같아? 그래, 말이 좋을 거야. 오빠, 너는 애기가 음악 한다고 시킬 거야? 네, 저는 좋을 거 같은데. 그치, 음악 한다고 시킬다고요? 어. 그치? 나는 그거, 옛날에 어릴 때부터 그거였어요. 아까 집에서. 뭐 그런 랩은 일단은, 힙합은 일단은. 난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음악을 아는 애들도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 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아빠한테한테 더 리스펙트를 생각하고. 우리 아빠 왜 잘하는지? 내가 준수한테 가르쳐 줄게요. 준수 형이 얼마나 드러난 날 거이지.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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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오늘 생겼어요. 네. 방금 만들었어요. 방금 만들었어요. 안녕. 야. 떨려. 갔다 올게. 잘 하세요. 갔다 올게. 영원할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공격. 강아지 두 마리부터 양동토인까지 총 7동. 떨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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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까주세요 까주세요 까데요가 아니야 까데요가 아니야 까데요 너 지금 카메라 의식하는 거야? 안 하던 짓을 해 뭐야 준서야 준서 여동생들이 2명 놀러온대 나중에 여동생들 크면 준서도 같이 놀자 지호 형은 커피를 많이 좋아해 지호 형은 커피를 많이 좋아해 지호 형은 커피를 가르쳐야 해 또 교진씨는 콜라를 진짜 좋아해 콜라를 같이 해놨어 진짜 서로 각자 그럼 오빠는 뭘 좋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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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는 출근 준비를 하고 변신을 시작합니다 네? 내꺼 봐. 뒤에 자꾸 흘러니까. 찝어줘? 이게 원래 의료용 테이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여기 연결 선 어디 갔지? 엄마가 쪼이로. 신발 신어. 조이 잔다. 주소 아빠 안녕히 계세요. 아빠 파이팅. 엄마가 깨웠지? 카메라들이 생겼네.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얼마나 맛있게. 가자 지봉아. 조이. 조이. 귀여워. 이게 누구여. 투식이 아니여 투식이. 안녕하세요. 투식이 아니여. 많이 하얘졌다? 네. 이건 뭐 한다고 세우고 와 이거는. 아 좀 냅둬. 감기가 울란하고. 몸이 으실으실 춥고 그래서 그려. 어떻게 키우는 김에 코도 한번 확 키워볼까? 팍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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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형이 얘기했지. 울면 그냥 내비도. 그래. 지호 형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오지지니까 오지호의 말을 따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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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순아. 와우와우와우. 아니 형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여름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어른이야. 어른이네. 야 물어. 빨리 물어. 하나. 둘. 아우 오케이. 와우와우와우. 야. 머리가 아주 그냥 무슨. 샴푸고. 아 그거 나중에 하고. 아 네네. 인사부터. 아 지금 멘붕에 혼자 지금 멘붕 속에. 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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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랜만에. 감사해요. 아 나 진짜. 아 진짜. 형 그거. 저희 지칠 때마다 당 고충이에요. 아 감동이네. 아유 오랜만이다. 애들도 그새 좀 컸나? 그러니까요. 손이 많이 컸어요 형님. 조이야 친구들 왔다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왔는데 친구. 오랜만에 친구들 왔는데. 친구들. 인사해야지 인사. 조이 조이 조이. 어 근데 얘 낯가리 시작했는데. 괜찮은데. 얘 얘 좀 좀 안 가린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어서와. 에이 그냥. 이 낯가리는 거 왔다 갔다 하면 형님 머리 벗고 셨네요. 다음 영화 때문에. 와 형 쉬자고 계속 하시네요. 일을. 지봉이 분유 매겨야지. 여기 이팔도 두 개 났어. 어? 됐어요? 응. 예. 이때 두 개. 이는 제일 빨리 나네. 이거 이 낫고 안 낫고. 야 얘는 진정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낫어요 얘는. 진정인 거 아니에요. 진정인 거 아니에요. 오. 오. 와. 처음 봤어. 이거 이렇게 교육해야 되나 봐 이거. 나도 처음 봤어 지금. 지혼자 잡고 먹으라고. 와 지혼이 아주 먹으라고. 대박인데. 진짜 기특하지. 지혼자 두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기특해. 어이구 이제 앉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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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많이 컸네. 어이구. 사원아. 다리 이러고 있어. 아 이런 데가 있어? 아 얘 무용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 이렇게. 오. 발가락까지 딱 꼬부리고 이렇게. 우와. 무용하는 건데 저건? 솔배우가 무용했나? 네. 옛날에. 발레. 아. 아 이렇게 돼. 발가락도 이렇게.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거 하나 가져왔어. 아이고 이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일단 일단 여기. ivia아. 우리 Schweels이. 여기다 하나 내놓을게 이게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렇게 자아하는구나. 그런 걸 있어야 돼. 아유. 아유 남겼어 어? 아유. 하하. 아유. 아유. 아이. 아유. 여기 봐봐, 여기 아빠가 소환이 서준 여기 잘하고 쉬라고 여기 텐트나 다 준비해놨지?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여기 누워도 돼 아빠가 사오라고 사왔니? 근데 너네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샀어? 이거 이거 뭔데? 재밌는 거 재밌는 거야? 응 집이 어쩌고 사오를 먼저 샀어 이건 아빠가 사오라는 거 맞았어 그리고 또 고기 사오라고 했잖아, 고기 고기 이거 사왔어 어, 옳지 이거 누가 사왔어? 내가 오, 잘했어 종이컵, 종이컵 내가 와, 진짜 샀는데 다 샀네 잘했어, 잘했어 아빠 우리 의자 멋있다 의자가 멋있어? 아빠가 남겨서요? 그럼 아이들이 장보는 사이 텐트 치기에 돌입한 희재 아빠 멋진 보금자루가 완성됐네요 자, 어린이 여러분 다 보여주세요 아이로 보여주세요 오늘 보물찾기를 준비해 볼까요? 좋아요? 네 노란 종이를 많이 시켜놨어요 최대한 많이 찾아와요? 네 출발 축하려고요 축하러 축하려고요 축하러오 축하러오리 어디 찾았지. 또 어디있지. 또 찾았다. 또 찾았다. 내가 찾았다. 너무 찾았지. 너무 어디냐. 눈을 보겠어도 잘 보여. 이때 나무에 매달린 보물 발견. 또 찾았다. 우와. 우와. 아빠, 꼭 찾았다. 나 지금 꼭 찾았다. 이번엔 최고 난이도. 높은 나무에 달린 풍선. 그 안의 보물을 찾아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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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게요? 오다. 바다가. 여기가... 여기가... 서진아, 서진아. 안 되면 이걸로 때려볼래? 이거? 찍어봐. 형, 고마워. 안 돼. 형, 고마워. 아빠. 몇 개 찾았어요? 어디 한 번 보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서진아 찾은 거야? 똥봉, 똥봉. 내가 뽀뽀이라. 내가 왕이라. 진짜? 네.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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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찾아. 네? 또 어디 있는 거야? 잘 찾아봐. 어? 보인다. 보여? 어디? 보인다고? 찾았다. 어디? 어디? 여기 헷갠데. 됐다. 하나, 둘, 셋. 나 한 개. 나 한 개 더 오. 어? 남자는 그런 거야. 다섯 개를 써도 네 개를 나눠줄게. 남자야. 잘했어. 자, 이거 모여보세요. 자, 모여보세요. 자, 모여보세요. 아빠, 나 파워 레인즈. 사원이는 뭐가 났니? 바르는 거. 바르는 거? 야, 너 이걸 고르면 어떻게 해? 아빠, 이것이 있어. 내줘야. 내가 이거 바려도 돼. 발달아. 이거 바랐잖아. 한 벗기, 한 벗기. 한 벗기. 한 벗기야. 됐다. 야, 너 터야야. 너 안 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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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여도 가. 바여도 가. 바여도 가. 왜? 왜? 나는 네가 아니고. 핑크. 멘큐. 아빠도 해주니까요. 아빠, 해줄래요? 아빠, 해줄래요? 예쁘다고 생각하니? 응. 그렇죠. 봐봐요. 이뻐서. 봐봐. 은진아, 이뻐? 응. 나도 이쁘다. 잘 봐봐. 1번. 네. 쌀 씻을 사람. 2번은 꼬치구이에 꼬치 꽂을 사람. 어, 쌀 씻기. 사은이는 뭐 할 거예요? 쌀 씻을. 둘 다 쌀 씻을 거야? 네. 그럼 둘이 같이 갔다 와.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물에 씻어갖고 와. 아빠, 다 넣어줘요. 잘 씻어와. 잘 씻어 와. 잘 씻어 볼게. 그렇지. 안 돼. 안 떨어져? 어. 내가 해볼게. 어. 내 꼬치 있어도. 어? 왜 이러고? 어?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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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도 우직하게 들고 가는 서은이. 아아. 아아. 반면 바로 무게를 줄이는 서은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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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아아. 아아. 아하하. 아아. 아아. 아빠 구워줄게. 기다려. 됐어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아빠가 먹음이 있는데. 기다려요. 다 됐어요? 아니야, 아직. 너무 오래 걸리면 다 배고픈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야, 이서준아. 너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야. 애틋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캠핑 요리 완성. 맛있지? 응. 맛있어. 이거 맛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뽀뽀. 이거 뭐야? 너희 하얀 분이다. 하나. 너희. 아, 너희. 아, 너희. 아, 너희. 아, 너희. 아, 너희. 아, 너희. 애들 내가 갔다 싶어요. 행복이란 멀게만. 뭐야? 뭐야? 어, 다을이 삼촌 몰라? 어, 삼촌 아파랑 되게 춤한데? 정말? 응. 나홀아, 아빠 만나러 갈까? 아빠 만나러 갈게. 잡아놓을 것 같아. 나쁜 사람이 잡아놓을 것 같아. 이거 뭐야. 너 왜 갖고 입어. 왜 갖고 입어. 아, 왜? 왜 급아. 누구야. 아침 일요일요. 두 눈이 나오니. 엄마한테 알아 봐봐. 안 보려고? 무서워서? 응. 숨을 없어? 응. 우와, 잘 알아보자. 엄마한테 알아보자. I got a p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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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 파, 파, 파. 오, 다우리 춤. 다우리 춤. 다우리 춤. 다우리 춤. 다우리, 이렇게. 아, 이렇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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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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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춤추고 있어, 다우리. 오, 다우리. 오. 서울이랑 다우리 누가 잘하냐? 춤. 오. 오. 이곳은 다우리의 등원을 기다리는 어린이집. 스태프들의 촬영 준비가 한창인데요. 다우리가 온 그 전 모두 자리를 피하는 스태프들. 오늘 다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 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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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쁘신데. 시간대도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른 평소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가 무척 궁금해서 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아, 네. 이제 엄마 손자던가 보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혼자 남은 다우리에게 가볍게 뛰어가는 뒷모습. 평소 앞면이 있는 다우리네 집 경비 아저씨인데요. 집으로 가는 탓 하나요? 야? 왜요? 왜요? 품ека 삶을 해야 될까요? 파이더이, 나에게 volcan이 필요하십니다. 앵이. 흥이,기. flix? 네. 네. 집에 안 가? 응 집에 가야지 아빠한테 집에 가자 잔소리 말고 문 열란 소리거든 지금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집에 가 일로 와 응? 아빠한테 가야지 집에 집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다으리가 좋아하는 에페로 시선을 끌어보려 하는데요 다으랑 에페로 좋아하지? 우리 에페로 만나러 갈까?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유혹을 하는 거죠 다으랑 에페로 가집자 이모랑 다으랑 지난번에 에페로 만났었지 응? 봐봐 그때 에페랑 사진도 찍었는데 볼까? 그때 누나랑 에페로 만났었지 에페로 다으리 선물 주래 안녕 다으리 안녕 다으리 그러면 다으랑 우리 에페랑 다으랑 우리 에페랑 조금 놀다가 나를 찾을 것 같아 다으리가 다으랑 우리 에페랑 조금 놀다가 아빠 싫어? 응 어떡해 다으랑 이렇게 돼 아빠 아빠 줘봐 틀림없어 아빠 나선 사령이 와서 접근하니까 우는 것 아직 다으리 어려서 평상시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있지 않게 될 상황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으리가 아까 안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육하셔서 그 감사합니다 다으리를 유혹할 마지막 사람은 호가면 인상의 젊은 남성 이번에도 다으리는 유혹을 부딪힐 수 있을까요? 다으라 삼촌 기억 안 나? 삼촌 아빠랑 되게 친한 삼촌인데 다으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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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삼촌 몰라? 응 삼촌 아빠랑 되게 친한데 저번에 봤었잖아 나야 나야 이거 가을이 자동차 구매하지 가을이 주려고 선물 사왔지 선물? 어 삼촌한테 해봐 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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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뭐야 이거는 바퀴 튕겨야지 아까 만들기 아까 만들기 아까 만들기 아까 만들기 안 됐어? 빨래 몰라 나할아 아빠 만나러 갈까? 아빠 만나러 갈까? 아까 아빠한테 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아빠가 좀 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던데 응 응 정말? 응 저 밑에 계시네 아빠 저 밑에 계셔 아빠 같이 먹을래 그럼 내려가서 아빠랑 손잡고 가서 볼까? 아빠랑 손잡고 가서 볼까? 아빠랑 손잡고 가서 볼까? 아빠랑 손잡고 가서 볼까? 응 응 어? 여기만 내려갈까? 응 아빠랑 손잡고 음 다애랑 자, 아저씨다. 보신 것처럼 다흘이가 낯선 삼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게 됐는데 유괴범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니다. 착하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교육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 같아? 응. 이 사람? 다 알아요. 응. 이 사람? 응. 이 사람. 이 둘 중에 낯선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 이 사람? 소울이는? 이 사람? 응. 자, 또 여기. 이 두 이모 중에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 같아? 이 사람? 소울이는? 둘 다 안 낯선 사람 같아? 그냥 이안이나 연기하는 언니가 있어. 아, 그냥 돈을 크게 세우는 것 뿐이야. 자, 낯선 사람? 둘 다. 둘 다 낯선 사람? 자, 이 둘 중에 또. 누가 낯선 사람 같아? 이 사람? 삼촌? 오케이. 삼촌. 정답은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은 무섭게 생긴 사람을 낯선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빠도 무서운 표정 할 때. 그래도 똑같이 아빠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모두다? 안 보여요. 낯선 사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잠깐만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잡아놓을 것 같아. 이거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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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음식 주세요. 계란 주세요. 고맙습니다. 대박이 defined. 음, 잘한다. 음, 잘한다. 잘한다. 곰! 저기 곰? 저 곰은 또 아네? 물 틀어서 주세요. 이거 어떻게 알아? 물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 조용히 하고 먹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서 방방.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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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박이라도 해볼까? 대박이 날라가겠어. 하나, 둘. 어찌 내가 더 재밌다. 우와, 우와. 대박, 이거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 육아는 체력이죠? 동삼촌, 파이팅! 이제 그만해. 더해. 더해. 다 힘들어. 하나, 물고기다. 우와, 이거 뭐지? 아빠, 이리 와. 뭐? 물고기 막힌다. 우와. 우와. 여기 자식 좀 봐도 돼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무서워. 무서워. 쟤는 얼마나 무섭겠어. 야, 낙지 있다,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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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신킹한 건가, 이게? 어구, 신킹한 건가, 이게? 어구.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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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윈이 이거 주세요. 이거 먹을까? 이거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진짜 똑같아. 안녕. 잉크도 해주고. 잉크도 해주고. 잉크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아빠,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아, 맛있어. 그게 제일 좋아요? 우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우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썰아, 썰아, 왔어요. 그래. 썰아, 왔다. 대박이. 썰아, 왔어요. 대박이, 이거 사왔어. 대박이, 이거 먹으려고. 우와, 뭐 사왔어요? 우와, 문어. 아프다. 우와, 이거 사왔어요? 썰아가? 대박이 주려고? 대박이, 저거 잘 빨더라고. 대박이, 대박이 뭐였어요? 아빠. 아빠 먹어? 소아도 먹을 거예요. 아빠 먹어. 누나가 이거 나와. 어? 누나가 이거 나와. 이거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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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고기 구워줄래요? 제가 메모탄소 마무리할 테니까. 응. 고기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고기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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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 씨 이거 불 붙이는 방법 아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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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남매를 위해 직접 나선 동삼촌.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많이 해보셨어요?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형, 이런 거 진짜 안 해보셨죠? 해보시래요, 아니면? 이렇게 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계속. 나 사실 이런 데 캠핑 같은 거 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거야. 맨날, 맨날 운동하느라고. 애들 데리고 진짜 한 번 오고 싶었는데 맨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빠. 일로 가시면 돼. 다 묶었어요, 이제 이거 놔두면. 아빠, 불 붙였어. 아빠, 불 붙였어. 따봉? 아빠, 최고야. 최고야? 아빠한테 가보자, 아빠 고기 굽는다. 우와, 아빠 멋있다. 우와, 아빠 멋있다. 우와, 아빠 멋있다. 우와, 아빠 멋있다. 이거, 이거 불... 불꽃 놀이야. 아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아빠 멋있지? 지금 저 불꽃에 혼이 나갔어, 지금. 아빠가 이러고. 미안해, 아빠가 네네를 데리고 이러는데 와보고 싶긴 했는데. 와, 벌어지네. 벌어지면은. 익은 거예요, 익은 거예요. 빼요? 뭔가 나보다 약간 좀 더 지식이 풍부하신 것 같아서 나오는데 다행입니다. 으흠흠흠. 으흠흠. 으흠흠흠. 육지와 바다의 암창불. 동동브라더 특혜 저녁한창. 아빠는 여기 앉아? 응. 아빠는 여기 앉아? 아빠는 여기 앉아? 응. 아빠! 고개, 고개. 삼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삼촌이 설화수와 대박이까지 잘 봐줬지요. 그래서 삼촌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박이, 고기 줄까요? 아이고, 잘 먹는다. 오, 혼자 먹어. 오, 혼자 먹어. 바비큐를 해 먹으면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좀 낭만적이게. 흥! 낭만적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해도 폭풍이 좀 있고. 그거 찢어졌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든든한 지연군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지금 한번. 지금 문득, 문득 지금 대박이를 보다가 이쪽에서 들리는 수화 소리에 맞다, 수화가 있었지? 그러니까 혼자 있었으면 아마 진짜 또 멘붕에 빠져서 그치더라. 그리고 저도 이제 조카 태어났거든요. 한 열흘 전에. 동우 삼촌, 조카 태어났대요. 대박아! 동생, 남자 동생 생겼대. 남자 동생 생겼대, 대박이. 대박아. 지금 10일 됐다고요? 잠만... 그렇죠, 계속 잠만 자고 눈도 잘 못 드는데. 그때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응가, 응가 응가. 응가 응가? 응가 응가? 응가 안고 해 드릴 좀 재울까요? 재울까요? 예. 대박아. 일단 지금 이게 식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네들 좀 재우고 올게요. 그래요 형. 순종에서 만나요. 이거 최고 무서운 소리다, 그게. 응? 꿈색에서 만나, 최고 무서운 소리야. 아빠랑 같이 잘 오면. 가자, 올라가자. 가자. 시간이 잘 시간이 훨씬 넘어가지고.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회 이거. 드시죠? 네. 아니, 근데 이게 회가 좋아졌어요. 이게 약간 숙성이 돼가지고. 더 맛있어졌어요. 이거 산낙제인데 다 죽었는데. 얘네들 얼마나 지쳤을 거예요. 얘네들. 시끄럽게 구는데. 식탁이잖아요, 이제. 전쟁터가 아니고. 어쩔 수 없나봐요. 아, 어쨌든 고생만 시켜서 어떡하죠? 아니에요, 근데 저 좋아요. 저는 아기 3명 낳고 싶거든요. 적어도. 이 셋이 3명인데. 이 셋이 3명인데. 동우삼촌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뭐 애들이 좀 말 잘 듣겠죠? 잘 듣겠죠, 이제. 또 오나요? 와, 정말 동우삼촌은 놓치고 싶지가 않다. 진짜. 그 누구에게도 지금.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동우삼촌은. 요즘 뭐 공동 육아가 유행인데 저는 동우삼촌하고 공동 육아를 하는 거를 좀 만들어주세요. 솔직히 언제나 어려워요. 애기들하고 같이 있는 거는. 근데 정말 저는 애기들이 너무 좋아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 몇 달 후에 또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진짜로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힘듦. 정말 좋은 삼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맨 고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즐겁게 노는 사이 어둠이 내린 캠핑장. 쌍둥이는 뭐하고 있나요? 1, 2, 1, 2, 1. 여기 앉아봐. 너네 오늘 명상할 거야. 명상. 눈 감고. 하루 일과를 반성하면서. 오늘 아빠 말을 잘 들었나 생각하는 거야. 눈 감아봐. 그리고 꼬로 호흡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네. 야, 이놈들아. 명상의 시간. 난 누군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여긴 어딘가. 여긴 어딘가. 여긴 어딘가. 서준아, 이리 와봐. 서준아, 서완아. 멀리 이렇게 돌아와서 가면. 네. 보물이 두 개 더 숨겨져 있대. 그거 찾아와 볼까? 네. 근데. 무서울 수 있으니까 저기 꼭 손 잡고 가. 응. 알았지? 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누구? 저요. 저요. 호준이요. 자, 두 손 잡고 출발. 네. 출발, 출발. 출발. 어머, 이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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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탐캄한 번. 인적 없는 으스스한 산길. 수산한 벌레 소리만 가득한 이 길어올라. 쌍둥이는 용감하게 보물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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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씨끗이 아! 어친이 숨 같은 Rightin팀이 춤을 춰. 봐야, 이따. 어친이 숨이 잠시요. 없네. 괜찮아. 어린이. 어친이 숨이 안 돼. 예에. 어친이 숨이 안 돼요. 어친이 숨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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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船が違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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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가보라. 안 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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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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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vamos 우리. eran dat later. 이거 뭐야? 이거 뭐지? keto. 이거 먹을래? 나는 달달함. 나는 달달함. 형 이거 자. 나도 바나나 먹을래. 형 봐. 형. 내가 맛있는 거 줄 때 맛있는 거. 이거 같이 먹어. 나 이거 매워서 못 먹어. 안 매워. 안 매워? 이거 잘 먹어? 난 먹을 수 있어? 나 바나나 먹을 수 있어. 나 바나나 먹을 수 있어. 전달함없어. 반으로 잘라서 먹으면 좋지. 반으로 잘라서 먹으면 좋지. 반으로?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아니. 누나. 누나. 희연 누나. 연두. 연두 누나. 아, 나 진짜 아름다워. 아, 나 진짜 아름다워. 이번에 캠핑은 어쨌든 좀 더 컸다라는 의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장도 보고. 마지막에 담요까지 좀 잘 따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약간 장한 내살도 되지 않았나. 화창한 여름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선 오지지 새아비들. 가자. 자전거 유모차 부대가 떴네요. 갈 거야. 그런데 이 모습은? 송아빠와 삼둥이의 송국열차. 동국아빠의 동국열차에 이어 새 친구 우정열차가 출발합니다. 저희는 킬드를 즐길 것 같아.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좋다. 괜찮아? 킬드를 즐겨. 킬드를 즐겨. 킬드가? 킬드가? 킬드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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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좋다. 우리의 건강과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거야. 이 정도는 뭐. 가자, 가자, 가자. 무, 무, 무. 고, 고, 고. 야, 고. 야, 고. 이리로 갑시다. 고, 고, 고. 그런데 이 역동적인 카메라 움직임은? 한 바퀴 돌아볼까? 자, 턴, 턴, 턴. 무, 무. 백, 백, 백. 90년대를 휩쓸었던 인기 드라마 속 바로 그 카메라 워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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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매일을 타고 도는 현란한 360도 워킹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은? 너무 풀샷에 걸리는 거 아니야? 됐지? 아, 한강 진짜. 저는 첫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근데 딱히 갈만한 데가 한강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와이프랑. 여기 오면 애가 뛰어놀고 하니까. 연 날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강에서는 자주 오네. 야, 근데 웬일로 셋이 다 동시에 자니? 그러니까요. 좋아지네. 아, 저기 보면은 저기 잔디밭. 응. 그런 데에다가 그냥 일단 자리를 잡자. 여기 좋네, 여기. 여기,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딱 해가 서쪽으로 주니까. 아, 그 위에다 바로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어, 이거 샤워타임! 어, 이거 많이 쳐봤나 보는데, 텐트? 네, 아빠랑. 아이안고 텐트치기 힘들 텐데. 그래도 셋이 함께라 뚝딱이네요. 조이야. 여기서 놀아. 아유, 캠핑이다. 아이고. 아유, 됐다. 아, 이거 이렇게 세지는 거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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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여기는. 농민 벌기 대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파이팅!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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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육, 육개월, 육개월부터네. 처음이야. 어어, 입에 넣은, 맛 본다. 응, 이게 무슨 맛이지? 어구구, 고개를... 이게 뭔 맛인지... 요즘 귤이 맛있나? 이게 뭔 맛인지... 아, 맛있어. 먹어, 먹어. 이걸 기다렸어. 그렇지, 그렇지. 잘 먹는데. 아, 기분 좋아. 아, 나도 마주 보고 싶은데. 지궁아, 먹으러 가. 모르니까. 봐봐. 모르니까. 봐봐. 야, 계란말이 같은데? 아니, 계란말이를 먹고 있어. 오, 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개가 사람맛았네요. 오, 착한! 이리 오세요. 안녕, 얘 이름 뭐예요? 맥스? 와, 맥스. 와, 맥스. 개다. 조유야. 개야. 맥스래, 맥스. 맥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가볼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아, 무서워. 얘는, 조이는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커서 그런 거야. 커서 그런 거야. 얘는 안 무서워하네. 안 무서워하네. 조이, 괜찮아. 지버가 안 무섭지? 응. 대신 안 무서워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겠죠, 뭐. 아무 생각 없겠지? 얘가 뭔지 알겠어. 좋아, 맥스. 만져봐, 가서. 오오오오. 오오오. 내 가슴이. 제 위에 올라타도 물어요? 위에 올라타볼까? 2개, 1개, 2개 물려? 오! 왜 이렇게 해 볼래? 좋은데? 오우! 신기해! 나중에 얘 같이 끼워 보이려? 나는 어렸을 땐 켜봤는데. 같이 키워라구요 어우 좋아 그렇게 했다는데 어우 좋아 어우 좋아 그래도 좋으니까 더 키워 인사해 조홍이 안녕 하지만 여자친구 생기네 안녕 시작 이겨라! 신노라! 이겨라! 신노라!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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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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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하자 내가 아이스크림 넣어볼게 얼음땡 먼저 하고 있어 나는 그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통에 돼있어가지고 그거보다 그거보다 알았어 알았어 어? 얼음땡 하고 있어 내가 이겼다 어? 내가 이겼다 다시 오셨네요 다시 오셨네요 예 다시 오셨네요 사은아 아빠 만나러 갈까? 아빠 만나러 갈까? 아빠 만나러 갈까? 소울이 오늘이의 거리가 이겼다 소울이는 삼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나 신나고 나 신나고 나 신나고 나 신나고 나 신나고 무거운 짐을 양손 가둑 들고 놀이터 쪽으로 다가오는 한 남자 삼촌이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하나 더 아이고 아이고 저희 애기 안녕 안녕 아 나 이거 들고 가는데 지민호 많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지민호 많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집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교육을 단단히 받은 소울이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과연 반응은? 왜? 나 저거 지민호 많아서 싫어?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안 될까? 싫어? 얘가 안 될까? 으하! printed 한 사람이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있으니까 되지. 소울이 아빠가 아이스크림 하러 가요. 아, 그래서? 조금만 찍어서 샐들 먹는 거. 아니, 먹어도 돼. 괜찮아, 그러면 저기 놀이터 가서 돌아, 미끔하고. 그럼 언니가 여기 있을게. 이솔, 소울아! 왜 울어? 짐 들어달라고 했어. 오, 짐 들어달라고 했어? 그래서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이리 와봐. 여기 앉자, 다리 아파,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앉아. 그 낯선 아저씨가 와서 짐 들어달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어떻게 짐었어? 잘했어, 근데. 그래서 낯선 사람이 가방 들어달라고 해서 안 들어줬서 잘했어요. 알았지? 앞으로도 그래야 돼. 그럴 때 근데 왜 울었어? 싫어요. 그러면 되지. 짐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많은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키도 작고 아주 어리고 힘도 없는데 왜 저한테 짐을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지. 알겠지?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겪고 배우면서 아빠처럼 어른이 되는 거야. 이야, 잘했다 그래도. 소울이의 행동들을 보니까 아마 평상시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실종 유괴 예방 지침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안 돼요,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소울이가 그렇게 잘 대처를 한 것이어서 실제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이제 그런 유괴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일 65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실종 하도 신고 건수는 2만여 건.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750명은 넘습니다. 아빠는 참 궁금한 게 많아. 그런데 가장 묻고 싶은 건. 지금 어디 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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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들어와. 안녕. 안녕. 어디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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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배달하는 거야? 호흡 밟아